예 기르기스탄 신부 납치 풍습 키즈 알라카츄 인권침해 여성학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습은 키즈 알라카츄라 불린다 잡아서 따라 난다 알라카츄가 지금 중요합니다 키즈 알라카츄 키즈는 키즈는 여기 빼고 알라카츄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신부를 납치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기르기스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유엔 당국은 기르기스탄 당국의 이와 같은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 나라가 가입한 가입한 국제조약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한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말로 외국어 어원 풀기 여기에다가 4월 달인가 올렸는데 한번 볼까요 2019년 4월 2일이네요 그죠 12시 25분 이거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볼까요 언뜻이 알라카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전통 신부감 납치 후 신부감을 납치한 후에 결혼을 성낙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라코타 원주면에 이아나지자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아나지자 알라카츄가 바다 건너서 베링해를 건너서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아나지자가 되는데 아나지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아나지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아나지자 첫번째 to run away with something 도망가다 뭔가 함께 도망가다 as a man with stolen 말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이런 뜻도 있고 첫번째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to take 그리고 run away with as a man adop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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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하다 a woman against her will 그녀의 의지와 반대 상관없이 반대해서 상관없이 여자를 갖다가 adopting 유괴하는 거 이게 알라카츄죠 그죠 기르기스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유라시아 문명이 거대하게 다같이 공존했다 이런 문화가 그 당시에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식솔 하나가 줄어드는데 뭐 엄마 아버지가 좀 어깨가 좀 허리가 좀 펴지는 그런 상황이죠 같이 데리고 잘 살아라 말은 안하지만 다 알고 있지만은 데리고 가서 잘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말은 안하지만 그런 뜻이 담겨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인권이 발달되고 하다보니까 중요한 문제가 됐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하나의 문화였다 데리고 가서 잘 살고 애기 데려가 가지고 집에 데려가면은 또 장인장모가 또 맛있는 거 해주지 않습니까 양고기 또 많이 해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아나지짜 이아나지짜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라코타 그래서 기르기스탄이나 라코타나 우즈벡스탄은 다 우리 같은 부족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부족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말을 점프해가 그 사람들 날아간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 우리말도 여기 옥신각신 이라고 저는 이걸 좀 적어 놔 봤는데요 옥신각신 그 당시에 2009년 2019년 2019년 4월 달에 이걸 내가 쓰면서 한번 이걸 적어 봤는데 옥신각신 또는 올레리 꼴레리가 아닌가 한국의 여자 꼬시기 주군대기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옥신각신 알라카츠 알라카츠 알레리 꼴레리 올레리 이건 체로키 사전에 나옵니다 올레리 꼴레리 이것도 뭐 체로키 사전에 나오고 또 또 네팔 사전에 또 나오고 신랑신부 올레리 꼴레리 이게 지금 신랑신부 이런 뜻으로 지금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좀 올리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거는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옥신각신하다 올레리 꼴레리 알라카츠 아나지짜 억신각신 올레리 꼴레리 다 같은 뜻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